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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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2층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? 생각해 봐 혹시 니가 이 집 둘째 아들이야? 그럼 그때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나 이 집 사는 거 뭐 있었어? 나 이 집 메이드 룸에서 사는 거 알고 있었어? 차은상, 혹시 나 너 보고 싶었냐? 지나가던 그날 그 순간 잊을 수 없어 잠깐 떠나 그 순간 잊을 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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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сь을 수 없어 그 순간 잊을 수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